이 시간 1년 동안 우리 이 사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수석장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패를 증명하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출석장에 붙어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감사한 것은 이순석 장군이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사회에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들이 후원 회비를 거두어 드린 돈이 약 정확하게 1만 불인데요. 이 1만 불을 우리 교역 임원들이나 다른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전액 다 건축 헌물로 교역 건축 헌물로 그렇게 환불해 주셨습니다. 이 자리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감사패를 이사장 인춘석 장군 기업께서는 제34회기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이사장으로서 팬덤이 기반의 교협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노부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. 주 2021년 9월 30일 제34회기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 이정환 목사의 일동 다음 주에 의 결과가 crocod diễnik 확정됩니다. 이 자리에서 말씀 snacks 전해둡지 안 하셨습니다. 전해둡 기업의 baptism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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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v. K.